오늘 맑은 하늘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울진이 21도, 경주가 23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수 높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오늘로 엿새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특보 기간이 오래된 만큼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울진 21도, 영덕과 경주가 23도, 포항이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미터,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이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초여름 수준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